그것에 대해서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입장을 인정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까? 강제동원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까? 저희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 입장이 다른데 그것은 최소한의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본이 가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 맞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마치 무엇이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1965년에 우리가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 담화에서 아주 마음의 고통을 잘 표현을 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체의식을 가지고 잘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가 뭡니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똑같은 발언을 계속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총리님 일본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대대체 무엇입니까? 저희 판단은 우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우리가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